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도 그리고 앞도 그리고 여기도 그리고 보시십시오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 이 후레시가 없으면 그냥 끝입니다 1-3-0 으로 잡습니다 2021년 3월 16일 여행 18탄 스타트 고우 콩코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와 신속히 이동하라 담배 안핍니다 여러분들 파로파로미 미쳤다 미쳤다 최고다 비주얼 최고야 와 비주얼 최고다 뭐지? 뭐야? 뭐야? 아.. 잠깐만.. 아..잠깐.. 저기요 누구십니까? 누구 있어요? 발자국 소리.. 어.. 어디서나 소리야? 어.. 여기서 말하는 소리.. 아.. 어디서 나.. 어디서 나.. 가까이있다 누구세요? 잠깐만요 거기 누구야? 기운 세다 세다 당연히 사람입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와! 잠깐만! 계속 내버려 잠깐만요 와..소리 계속 내버려 미쳐버렸네 와..나 시작하자마자 여기는 없으면 이상하지? 여기는 없으면 이상해 흐흐흐흐흐흐 홙 흐흫 흑흥 수심히 그래.. 소리소리.. 방금 말했어.. 여러분 지금 너무 헷갈려 누구세요? 너무 헷갈려 잠시만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자 그만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만이요 그만.. 그만이요 이건 잡기들이 나는 겁니다 그만하세요 자, 대화를 하시게요 이제 자, 그만 자, 이제 대화를 하시게요 자, 이제 대화를 하시게요 혹시 사람의 손길이 그리우신 겁니까? 많이 그리우셨죠? 문 뒤를 보라고? 문 뒤를 왜 봐? 문 뒤를 붙여줘서 문 뒤를 못 하고.. 뭐야?? 뭐지? 뭐야 이거..? 누구야 너? 누구야? 누구야? 잠깐만.. 뭔데? 어? 뭔데? 뭐야? 누구야? 잠깐만.. 소리.. 누구야? 뭐야? 뭐야? 밖에서 들리는 건가..? 처음에 현상들이 있길래.. 사람일 수도 있지? 왜 단정을 지어? 여기.. 여기.. 처음에 올 때까지만 해도 뭐가.. 잠깐만.. 노숙자들이 봐서 알겠지만 도심지역 외곽 쪽에 있는 모텔 같은 데는 있을만하지가 여기 있을만할까? 굳이 여기 까지? 먹을 것도 없는.. 여기..와.. 여기 못 있어.. 발소리 뭐냐고 대체.. 그러니까.. 잠깐만.. 소리.. 누구야? 누가.. 뭐야? 뭐야 뭐야 misses다는 것을 듣한다.. 화이트지? 결승.. odyssey.. getían.. 가 컬러들.. 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